안녕하세요. 보아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류은신입니다. 저는 바울지와의 중앙반베아트의 중앙반베아트입니다. 배러는 저의 정규 10집 타이틀곡인데요.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중국어 버전으로도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.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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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의 서로 다른 개성을 담아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저와 류은신의 콜라보레이션 곡, 배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